류승범과 결별 발표 후 첫 공식 석상에 오른 공효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 공효진은 20일 오후 류승범과의 결별 사실을 알린 후 첫 번째 자리인 영화 577 프로젝트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는데요. 공효진은 그동안 류승범과의 연애 및 이별에 관해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은 만큼 방송 관계자들은 물론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 한편 공효진과 류승범은 지난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월 초 합의하에 결별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.